제가 최연소 자연인이거든요. 저는 이 프로그램을 13년째 하고 있고 아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. 높은 산으로 가야 돼가지고. 승리 아니야? 승리 맞아요. 형님 여기 위험하니까 혼자 갔다 올게요. 어디 가요? 아 꼬리가 이거. 내가 형이라고 부를게요 형님. 형이라고 부르기 싫네. 자 자 우리 스태프들 이럴 때가 아니야. 진짜 사랑에 빠진 거야. 제가 최연소 자연인이거든요. 제가 최연소 자연인이거든요. 저는 이 프로그램을 13년째 하고 있고 아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. 높은 산으로 가야 돼가지고. 승리 아니야 승리? 승리 맞아요. 형님 여기 위험하니까 형사 갔다 올게요. 형님 여기 위험하니까 형사 갔다 올게요. 형사 갔다 올게요. 아 꼬리가 이거. 형이라고 부를게요 형님. 형이라고 부르기 싫네. 가자 우리 스태프들 이럴 때가 아니야. 진짜 사랑에 빠진 거야. 알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